자, 오늘은 조금 늦게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8시쯤 시작을 했고요. 와이프 지금 6으로 뛰고 있고 이렇게 20분 뛰고 웜업을 하겠습니다. 오늘 기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원래 저희가 보통 10분을 뛰는데 오늘은 20분을 뛰고 진행을 할게요. 오케이 자, 4 올려, 자, 5 좋아요, 자, 6 오케이, 좋아, 자, 6 오케이, 자, 8 자, 4, 5 하나 둘 자, 셋 오케이, 자, 4 오케이, 6 오케이, 6 오케이, 6 지금 스탠스는 같이, 좋아, 7 오케이, 8 10 10 숙게 들어가야 돼, 자, 6 좋아, 숙게, 자, 7 자, 8 좋아, 9 자, 10 자, 6 자, 6회만 더 정점에서 한번 찍고 와 여섯 정점에서 정지하고 여섯 아홉 그리고 땀 되게 많이 나죠 자 저희 하체 운동을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되게 힘들게 했죠? 지난번이 더 힘들었나요? 이번이 더 힘들었나요? 그치?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체를 한 게 지금 3회차잖아요? 2회차 3회차의 그 텀이 너무 길었어요 10일만에 지금 한 거거든요?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지만 이 텀이 일주일에 2번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? 네 자 그럼 이제 10분 뛰고요 저희 이제 아침 조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저희 하체 운동 다 하고 씻고 왔죠? 네 오늘 운동 어떠나요? 다리가 호들글 다리 호들글 하나요? 자 저희 같이 짜고 이렇게 음식 푼 거 아니잖아 거의 비슷하게 입었어 네 호박수풀 네 연어 네 불고기 마파두부 버섯 에그 스크램블 튜마 샐러드 그리고 그리고 에그프라이 그리고 트레이너 같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남편껀데 거의 똑같아요 그쵸 거의 똑같습니다 자 좀 차이는 이거 이거 패시브라운 있고 무드 무드 있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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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좋지 않습니까? 밥 볶음밥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자 얼른 먹고 가죠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마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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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페티